쌀쌀한 날씨지만 결승전에 오른 상인천 초등학교 감독 김연호와 서구 유소년, 감독 김종철의 경기는 뜨겁게 열기를 뿜고 있었다. 초등학교 선수들의 경기지만 야구에 대한 열정은 프로야구 선수들보다 더 뜨겁게 느껴졌다. 경기는 12대4 상인천 초등학교의 완승으로 끝나면서 지난 2년간 준우승에 머물었던 상인천 초등학교가 첫 우승의 간격을 누렸다. 제4회 국제성모병원배 초등학교 야구대회가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인천 서구 아라 베이스 볼파크에서 열렸다.